이 세상은 이제 발디가 지배한다 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야 이거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거 아니죠? 지난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발디 쌤은 진짜 사람이거든요? 하루종일 인간들 쫓아다니는거에 실증을 느끼셨나봐요 아예 그냥 발디쌤이 이 세상을 전부 점령을 해버렸어요 와! 개 끔찍하다 진짜 이게 제가 보고 있는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발디쌤이 무려 몇명인지조차 셀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도 감이 안오고요 와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문인데 와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어딜가도 발디 저길 봐도 발디 발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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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디발발ivities 발따에게 점령당 했습니다 잠깐 이거는 문제 푸는건가?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 아니 내가 지금 숫자를 뭘 입력해진지는 모르겠고 동전조차 발뒤입니다 벌써부터 정신착란이 올거 같은데요? 끔찍하다 끔찍해 자 마이너스 1 오오 일단은 문제를 틀렸는데 와 발뒤템 눈빨개지거봐 끝판왕 발뒤다 저거는 잠깐만 그러면은 블럭키 소녀 목소리가 나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모든게 발뒤쌤 그 자체예요 어 이거 뭐야 교장쌤이야? 야 세상 좋아졌다 발뒤쌤 출세했네 어 교장도 발뒤 선생님도 발뒤 학생도 발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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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보디 발뒤 디스이씨 발뒤 러어어어어 속도가 느려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들어왔다! 와..여기에 그냥 전 세계 바이디쌤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바이디쌤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. 빨리 문제나 풉시다. 야 이거 깰 수는 있을까? 저 진짜 벌써부터 너무 혼란스러워요 몰라 일단 깨는 데까지 깨봅시다 초반에 아니 줄넘기 소녀를 발디샘으로 만들 줄이야 내가 뭘 먹고 있는지도 조차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너 왜 또 와!!! 아우 진짜 아니 이거 다 발디니까 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가 아닌데 야 나 진짜 안그래도 길치인데 이거 넘한거 아니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문제겠지? 일단 푸자 선생님 점점 빨라집니다 나 이거 나갈 수 있겠지? 어 벌써부터 선생님 왔어요 일단 이거 지나가면서 먹어주고 아 매일 매일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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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 오케이 11 이야 이거 진짜 정신 꽉 붙잡아야겠다 까딱 잘못하면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서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왔다 왔다 자 일단 교장 보내고 야야야야야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와아 오 십자 소다까지도 오 지끄러워 진짜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어 뭐야 문제 여긴 아니였어? 어 어 가까운 건 기본 탓인가? 어이C 한번 써야겠는데 뭐 더 이거나 먹어라 어디지 어디지 문제 어디야 야 이 짜식가 오지마~~~ 여러분 저 진짜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우와 이러다 진짜 꿈에서 바이든샘 나올 것 같아 어우 샤이니 아 이거 제가 맵을 외운 상황이 아니라서 아 이렇게 그냥 바이든샘으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길이 아예 감이 안 오네? no running in the halls 15 seconds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우리 예 är 아직 초반이라 괜찮아요 아학 어어 아우 아우 οι dieser 으 아 옛날 웃음 tragically 왜 40 6 그대로 웃고 was 요 요 요 요 ~!